잘생기고 킹컹 멋진 사람으로 또 하나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어요. 여러분 보면 아주 깜짝 놀라면 익산에서 이 정도 외모를 볼 수 난 배우인 줄 알았습니다. 저도 이 분이 노래 실력도 뛰어난 가수 모습을 드렸습니다. 노래로 가슴을 울리는 남자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유자 신 동근 씨를 소개합니다. 박수로 함께 하시죠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박수로. 내 인생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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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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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